안녕하세요. 영남기학원 토이 대표 강사 방지원입니다. 이번 달 영남기 모의고사 해설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5부터 101번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품사를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다른 유형도 있지만 주어자리에 들어가는 품사를 결정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Eastside는 수식어죠. 뒤에 수식어고 지나서 EZ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자리니까 명사 Entrance 출입문 102번 전치사 A번 B번 전치사 C번하고 D번은 접속사 그리고 Until은 정확하게 전치사 접속사 다 가능하죠. 그런데 빈간뒤에 보세요. 빈간뒤에 Potential Clients라는 명사가 나와있고 뒤에 전명구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가 들어갈 수 없죠. 전치사 중에서 하나가 정답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해석으로 풀어야 되겠죠. 샌더스는 사람이 Will Translate 번역을 할 겁니다. 어떤 Presentation 발표에 쓰일 슬라이드를 중국어로 번역을 할 겁니다. 그럼 뭡니까? 중국, 홍콩, 타이페이에서 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정답은 A4. 103번 매번 나오는 대명사 특히 인칭 대명사 매번 나오죠. A부터 D까지 4개 보시고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 맞는지는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D, 접속사 뒤쪽입니다. 그리고 Volunteered, 틀림없이 동사죠. 뒤 끝까지 봐도 얘가 동사겠죠. 그럼 틀림없이 주어자리죠. 여기까지는 틀림없고 주어자리니까 주격 이렇게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다행히도 B번이 정답이었죠. 나머지 오답들 보세요. 오답들 중에 일단 주어자리에 해석해보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죠. 뭐도 있습니까?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어자리 안 씁니다. 그리고 A번 허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니까 주어자리 못 들어가죠. 그러나 그녀의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는 해석이 된다면, 문맥에 맞다면 주어자리 못 들어갈 이유가 없죠. 목적어자리 못 들어갈 이유가 없죠.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죠. 전치사 B도 문맥에 맞다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주어자리니까 주격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 목적어자리니까 목적이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은 어느 정도 보셔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돕겠다라고 자원했다. 그녀가 돕겠다라고 자원했겠지 그녀의 것이 자원했다. 말하면 되죠.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쉬운 문제지만 조심하세요. 104번 부사 어휘 문제 4개 나왔습니다. 앞에 주어가 더 팀, Health Improved가 동사가 되겠네요. 동사, 팀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팀이 나아졌으니까 어울리는 게 뭐다? A번, Marketly 무슨 뜻입니까?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A번 정답. 오답들. Inseparably. Separable 앞에 in 붙었죠. 그래서 불가분하게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105번 갈게요. 동사 어휘 문제. BPP 수동태 동사를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주어는 Files가 주어네요. Could not be PPP가 동사가 되겠고. 컴퓨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부터 D까지 보니까 대략 제공될 수 없다. 그리고 Retrieve. 이거 뭐 복구시키는 걸 얘기하죠. 복구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조금 더 보셔야 되겠네요. Even after the technical assistant executed the recovery. 나왔네. 복구 프로그램을 돌린 후에도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정답은 C. Retrieve. 그리고 106번 갑니다. 명사 어휘 문제. A부터 D까지 4개의 복수명사 나와 있습니다. Believe that 저리하니까 주어자리가 되겠고.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뒤쪽에 2를 붙일 수 있는 것이 명사가 또 눈에 띄어야 됩니다. 어쨌든 해석 들어갑니다. 직원에 대한 혜택이니까 복리후생입니다. 그래서 Health Insurance. 의료보험을 포함한 복리후생에 대한 OO이 끌어모을 겁니다. 더 능력 있는 후보자를 끌어모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리후생에 대한 개선이겠죠. 복리후생을 개선시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정답은 C. 그리고 B번은 토익단어 아닙니다. Proposition은 제한이나 제의라는 뜻. Suggestion의 의미이긴 한데 토익단어 아니니까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107번 가겠습니다. 이거 저는 조금 오랜만에 보고 여러분들은 심지어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사실 고등학교 때 틀림없이 배웁니다. 자, 바로 갈게요. 화면 봐주세요. Be bound to 동사본형. 그러니까 바운드가 형용사로 어디로 향하는이라는 뜻도 있죠. 뭐 North bound 이런 거 쓰잖아요. 북쪽으로 향하는. 근데 그거 말고 Be bound 뒤쪽에 투어정사가 들어가면 뭐뭐할 예정이 되는 뜻으로 이런 것들하고 다 동의어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모르시면 안 돼요. 명사 프로젝트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동사 프로젝트로 써서 Be projected to라고 그러면 뭐뭐할 예정이다. 좀 종류는 많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정도는 다 알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정도 같이 추가로 더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bound to sort 치솟을 예정입니다. 라는 뜻이죠. 호텔 레이트 요금입니다. 이 스키 리조트 주변에 있는 호텔 요금도 덩달아서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런 문장됩니다. 108번 갑니다. A부터 D까지 4개. 어형 문제. 쉽죠? 앞에는 오브. 끊어진다는 뜻. 뒤에 보니까 Priced Carpet and Lugs까지 럭스까지 가격이 책정된 카페트와 러그 그럼 여기 있는 그럼 여기 있는 Priced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가 들어가서 A번 들어가서 Offered라는 동사가 원래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하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책정된 즉, 저렴한 이라는 뜻입니다. Offeredably priced. 저렴한 카페트와 러그들. 네, 정답은 A. 자, 109번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접속사 오인 문제죠. A부터 D까지 냈다. 접속사. 자, 그래서 문맥을 보셔야 되겠네. 문장 들어갑니다. Barney offer to pick up. 자, pick up이라고 그러면 가지고 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간다고 해줬습니다. 플라크. 우리 명판 이런 거 판때기의 형태로 된 걸 플라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감사패 같은 것도 플라크 오브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뒤에 보니까 무슨 트로피 가게네. 그래서 뭐 상패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Barney가 상패를 들고 간다고 했습니다. 자, 뒤쪽에 Heave 10 miles in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10 miles. 그게 한 16km, 17km 이 정도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분도 들어가야 되겠네. 멀리 반대 방향에 살고 10마일이나 떨어져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지고 가겠다라고 제안을 해줬다. 자, 110번. 5점 줄은 문제 For any. 자, 전치사 플러스 형용사 뒤에 명사로 마무리. occasion. 자, 111 갑니다. A부터 D까지 C번만 접속사네요. C번 whatever 접속사. 복합관계 대명사 정확하게는 A번, B번, D번은 대명사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보니까 오브하고 어몽 사이니까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네요. 그래서 whatever 빼고 시작하시고 자, 이제 문장 들어갈게요. 이 사람 오라엘이라는 사람 무슨 회장인데 승인을 얻었대요. 승인을. 자, 오브 땡땡. 자, 뒤에 보니까 Among both of directors 이사회 멤버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의 승인을 얻었다는 뜻이겠죠. 사람이 들어가는데 서로의 승인을 얻었다는 뜻이겠죠. anything은 사물이죠. 문맥에 어긋납니다. 자, 112번 가겠습니다. 자, A부터 D까지 4개 보시고 어, 어, 이거 힌트 주네. 어, 카페인 프리. 어, 형용사. 여기는 단수가산명사가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단수가산명사로 쓸 수 있는 이거 두 개로 좁히시고 자, 그 다음에 얼터네이션하고 얼터네티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특히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다. 얼터네티브, IV로 끝났으니까 형용사가 먼저 떠오르죠. 근데 형용사 말고 명사로 오히려 더 많이 쓰이죠. 대안, 그죠? 뭐 아니면 대체품 이런 뜻으로 얼터네이션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는 교대, 교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터네티브가 대안, 대체물 이런 뜻. 자, 그럼 뭐요? 카페인이 안 들어간 대체 식품 같은 거 얘기해야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카페인이 없는 커피나 티의 대체품을 찾고 있다면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그런 문장. 이거는 뜻 자체가 다릅니다. 얼터네이션. 자, 그리고 13번으로 갑니다. 아, 네. 아웃라인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웃라인이 개요. 즉, 명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런 형태로 쓰이는 거 보니까 동사도 있고 동사로 되면 개요를 짜다 라는 뜻도 있지만 결국에 토익에서 많이 쓰이는 뜻은 뭔가를 설명해 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무슨 업체의 웹사이트가 뒤에 끝까지 봐도 동사 없다. 그죠? 여기 동사 들어가야 되겠죠. 동사 들어갈 자리 확인하셨어야 되고 뒤에 목적은 인스톨먼트 플랜. 할부 계획이네요. 자, 할부. 인스톨레이션 말고 인스톨먼트. 할부. 분할 납부. 자, 그래서 할부 계획을 어떻게 합니다. 동사 자리인가 확인하셨으면 C번 빼시고 제일 1단계 어떤 수업이든 여러분들 토익 수업을 들어봤으면 동사 문제를 풀 때 제일 1단계는 수일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가 주어니까 수일치 안되는 A번 빼시고 S가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D번 두 개 남았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능동태를 쓸 거냐 수동태를 쓸 거냐 웹사이트가 할부 계획을 설명한다죠. 웹사이트가 설명되다 아니죠. 네, 정답은 B번입니다. 114번 자, A부터니까 얘기해 보시고 또 쉬운 문제 나왔네. 빨리 찍고 넘어갑시다. 앞에는 Our 소유격 자, 뒤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스라는 명사 복합명사 그러면 형용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 갔어? A번 독창 아, 그 개성 있는 그죠? 어떤 독창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들 정답은 A번입니다. 115 오른쪽에 A부터 D까지 명사 4개 나왔죠. 자, 4개 쭉 보시고 자,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조금 더 정리해드리고 문맥 보겠습니다. 오버 더 라스트의 게이 지난 10년 동안 자, 이 무슨 리포트가 들어간 거 보니까 그 언론사겠다고 그러죠? 뭐 잡지 회사나 뭐 뉴스 매체나 이런 거 해안스 어카일 어카일가 뭐예요? 얻다 인수하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얻었습니다 인수했습니다 땡을 땡땡을 자, 에지 뒤쪽에 힌트 나옵니다. 원어 The Most Reliable Stock Market Information Provider 뉴스 매체죠. 정보 제공 업체 가장 믿을 수 있는 뉴스 매체 중에 하나로 멀어졌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평판을 얻었습니다. 자, B번 칭찬 자, 밑에 16번 A부터 D까지 품사 다른 거 나왔죠. 형용사 부사 명사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일단 빈칸 앞에는 골스라는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전체 문장 보세요. 자, 전체 문장 Final Draft 최종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럼 뭐예요? 미션을 스테이트하는 거 예, 그래서 뭐 회사의 어떤 강령 같은 거죠. 행동 강령 이래서 말할 때 그 강령 그래서 새로운 강령에 대한 최종본은 표현합니다. 이 회사의 목표를 표현합니다. 어? 주어동사 목적은 완전한 문장 부가성분 부사 그래서 프리사시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정답 C번 자, 117 A부터 D까지 4개 보시고 자, 지금 보니까 B번하고 D번은 부사가 되겠네요. B번하고 D번은 부사 Even so 심지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D번 After all 결국에는 Finally 자, A번하고 C번은 전지사입니다. 뒤쪽에 명사가 달려있고 앞에 절이 있는 걸로 봐서 전지사 둘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rather than이냐 아, 죄송합니다. 맞죠, 맞죠? rather than이냐 as for냐 as for 뜻은 아셔야죠. about이야, about 자,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무슨 soft drinks 음료회사 이름이겠죠. have attributed 아, 중요한 거 나와버렸네 attribute A to B attribute A to B A를 B 덕분으로 돌리다 나쁜 일이로 쓰이죠. A를 B 타수로 돌리다 그래서 이 음료소 회사는 최근에 판매 증가를 to 이하 덕분으로 돌렸습니다. 뭐, audition of its new flavor 새로운 맛을 추가를 했대요. 자,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병 디자인 대신에 새로운 맛을 추가를 했으니까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A번 자, 118번 갑니다. 아, 네. 이 문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지금 일단 여기는 빈칸이 절에는 없죠. 절은 앞에서 끝났어요. 절은 앞에서 끝났는데 절부터 보여드려야 되겠다. 좀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절에서 빈칸 이 빈칸이 나오면 좀 쉽게 풀 건데 자, 보세요. 주어 많은 숫자의 직원들이 예상치 못하게 작년에 은퇴를 해버렸어. 회사를 나가버렸어. 자, 그러면 리빙 그리고 세븐 포지션스 나왔죠.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하실 게 동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다 나가버리니까 뭔가를 남기게 된다고 그럽니다. 일곱 가지 포지션 일곱 가지 공석을 남기게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리브가 어떤 동사다? 남겨두다 라는 소수이면 떠나다 라면 삼형식이지만 남겨두다 라면 오형식 동사 그래서 오형식 동사 지금은 분사의 형태긴 하지만 세븐 포지션이 목적어 그럼 빈칸은 어떤 성분 들어갈 자리? 목적격 보호 들어갈 자리 목적격 보호는 뭐다? 형용사나 명사가 정답 형용사나 명사가 정답 자, 그런데 형용사가 정답인 이유 일단 해석이 됩니다. 일곱 자리를 공석으로 비어있는 상태로 남겨뒀습니다. 갑자기 다 떠나버리니까 정답이고 자, 디본 조심하세요. 명사도 들어가고 심지어 해석됩니다. 베이컨시 일곱 자리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 또 말 되죠. 그런데 왜 안된다? 네, 보세요. 베이컨시 왜 안될까요? 단수 명사라서 안돼. 왜? 단수 명사는 앞에 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경우는 세븐 포지션스인가 베이컨시즈라고 들어가서 써야 되죠. 수가 일치가 안되죠. 정답은 형용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A번 그리고 출제 경향상 5형식에 들어가는 목적격보호는 거의 100% 형용사가 정답으로 나오지 명사는 거의 안나온다고 안나온다는 출제 경향도 알고 계시면 유리합니다. 자, 129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까지 대개 명사 나왔습니다. 자, 빈감위치료 좀 풀기가 힘들 수 있는데 카피가 힌트긴 한데 앞에 카피 문장 보여드릴게요. 자, 새로운 국제학생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은 받을 겁니다. 한부 그래서 오피셜 핸드북 안내서 한부를 받을 겁니다. 나머지 오더뜨들 됐고 자, 120번 갑니다. 아, 네 이 문제 좀 약식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딱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우 있죠. 하우 의문사 또는 우리 명사절 접속사라고 그러죠. 하우 뒤쪽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절이 나옵니다. 절 나와 있죠. 그래서 접속사인 하우와 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형용사가 들어가거나 부사가 들어가요. 이게 뭔 말이냐 싶으신 분들은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 나이 물어볼 때 하우 뭐라 그럽니까? 하우 올드 아유 뭐 순서는 바뀌지만 의문이니까 하우 올드 아유 하우하고 절 사이에 올드 형용사 들어가네. 그리고 또 하우 퀵클리 퀵클리 한 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it is not clear not yet clear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우 펄수에이집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자 뒤에 이 사람이 그의 발표에 있어서 어디 어디 그러니까 무슨 임원들을 대상으로는 발표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20 아 그래서 이거 한 번 정리하고 갑시다. 여기 써놨네 내가 써놓고 간보겠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하우 형용사 그런 거 하우 올드 아유 자 그리고 하우 얼리로 들어갔네 여기는 하우 얼리 부사죠. Can you finish work 얼마나 빨리 업무를 끝마칠 수 있습니까? 차이가 뭐냐면 하우 형용사 올드가 들어가면 뒤에 are you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you are 뒤에 보호가 없으니까 그죠? 그 보호는 앞에 올드가 보호 역할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우 형용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근데 하우 부사 뒤에 보세요. 하우 부사 뒤에 you can finish the work 주호동사 목적 완전하죠. 그래서 하우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알면 좋은데 몰라도 딱히 문제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출제가 안 돼요. 구득점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나 알고 계셔야 되겠죠. 900 이상 필요하다 950 필요하다 그러면 공부하세요. 자 121번 다음 페이지 자 A부터 D까지 부사 계열 나왔습니다. 뭐 리스트하고 뭐는 형용사도 가능하고 대명사도 가능하고 자 어쨌든 들어갑시다. Subscribes can access 벌써 이제 뭐 답은 나왔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온라인 버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2번 가겠습니다. 명사 5위 문제 A부터 D까지 내게 쭉 보시고 자 문장 들어갑니다. 회사가 줄였습니다. 회사가 20% 줄였대. 뒤에 더 안 봐도 돼. 뒤에도 힌트가 나오긴 하지만 회사가 줄이고 싶어하는 거 뭘까요? Expenditure 지출을 줄였습니다. 20%만큼 자 혜택을 줄이고 아니겠죠. 수익을 줄여 수익을 어떻게 줄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asset 자산 재산 의심되시면 뒤에까지 보시고 자 123 123 123 전치사 보이고 C범만 형용사네요. 아드만 형용사 나머지는 전치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간 뒤쪽에 명사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노원주어 캠 리필 동사 전치사 들어갈 자리다. 그렇죠. 뒤에 명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C번 빼고 시작하시고 C번 빼고 시작하시고 문장 노원 OO 라이센스트 스포츠 에이전트 그러니까 뭐예요? 자격증이 있는 허가서가 있는 허가증이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 어쩌고 저쩌고 아무도 대표할 수 없습니다. 프로운동 선수를 그럼 이런 사람들만 빼면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 누구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대표할 수 없습니다. 자 124 A보 드릴까요? 네 개 드디어 나왔다. 화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제 수업까지는 안 들었다가 또 모의고사 영당의 모의고사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몇 달에 한 번씩은 설명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분사, 구문 이게 뭐냐면 왼 뒤쪽에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동사 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게 들어가도 절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사, 구문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분사, 구문이 뭐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접속사 뒤에 들어가는 주어동사 이 부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 접속사 생략 근데 무조건 생략은 아니고 웬 같은 거는 살려둬도 돼요. 웬 접속사는 살려둬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옵션 비슷하게 두 번째 주어 생략이죠. 세 번째 동사는 원형으로 바꾸고 ing 즉 현재 분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많고 많은 현재 분사 중에서 만약에 비동사 플러스 ing가 나왔다.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일반 동사 플러스 ing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셨으면 추가적인 거는 여러분들 프리패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수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신토익 올인원 자물쇠 850만 들어가셔가지고 분사 단원 참고하시면 분사 단원 제일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수업도 분사 단원에 틀림없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찾아가셔서 한번 공부하시고 아니면 그냥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으로 보셔도 되고 복습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봅시다. 생략된 주어가 누굴까요? 유겠죠. 왜? 뒤에 명령문이야. 명령문. Don't forget.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당신이 원래 문장이 이겁니다. 호텔 투숙객의 이야기할 때는 Don't forget to greet them with a smile. 웃으면서 인사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고객을 대할 때는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예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1단계 주어 생략 접속을 살려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2단계 동사를 원형으로 바꾸고 ing speaking when speaking 말할 때 when shopping 쇼핑할 때 이런 식으로 when entering 어디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으로도 웬이 잘 어울립니다. 자 125번 갑니다. 네 이런 거 딱 보면 이제 얼어붙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ever or what 나는 복합관계되면서 얼어붙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건 조금 더 설명드리고 즉 a번하고 d번을 잠시 논의를 하고 위치하고 후 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whoever whatever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문장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문장을 보니까 위치하고 후만 했다 치고 문장을 보니까 여기서 위치가 들어가던 후가 들어가던 빈칸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까?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까? 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인 거 아시겠죠? 왜? 해석해보니까 선행사가 있어. 행정적인 역할 선행사가 있어.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로 들어갔다면 명사절 접속사가 명사절을 이끄니까 명사절 앞에 명사가 또 들어갈 리도 없죠. 관계대명사 문제가 되니까 되게 쉬워집니다. 자 선행사가 롤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 그러면 후 뭐 쓰네? 위치가 정답.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할은 뭔가를 요구하는 역할입니다. 라는 뜻이죠. 정답 B 자 그 다음에 에브로 끝나는 것은 절대 겁먹지 마세요. 복합 관계대명사 그리고 뭐 wherever whenever 같은 복합관계부사 있죠. 복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 말입니까? 복합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에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 앞에 명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요것만 아셔도 굉장히 많이 우리 속옷 뽑으는데 도움 많이 되니까 요거 보시고 근데 굳이 내가 복합관계대명사 이런 거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명사절 단원 들어가셔서 정리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자 126번으로 가겠습니다. 에이브 2티까지 4개 보시고 자 지금 아 요 문제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들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틀리는 포인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로케이트 있죠. 로케이트 정답인데 로케이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위치시키다 라는 뜻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뜻 말고 오히려 약간 반대의 의미로 찾아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치시키라는 뜻도 있고 찾아내다. 그 뜻을 모르면 당연히 해석이 안 되니까 못 풀죠. 자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새롭게 설치된 키오스크 우리 그 부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뭐 안내부스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죠. 새롭게 설치된 전자 안내부스는 도와줍니다. 쇼핑객들이 요구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스토어스 가게를 찾는 거 그래서 안내도 같은 거 보고 우리가 어떤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내다는 뜻으로 디본 로케이트 정답. 자 풋은 로케이트가 위치시키라는 의미로 쓰이면 풋도 비슷하죠. 놓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오답 에스카고 두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자 127번 가겠습니다. 형용사의 문제 4개 보시고 요건 딱 여기서 푸셔야 돼요. 땡 에펄트 노력하고 어울리는 거 땡땡 에펄트 노력하고 어울리는 거 그래서 집중된 노력 집중된 노력 C번 가시면 됩니다. 자 128번 요런 문제도 진짜 내가 900점 이상 필요하다 950 이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제가 볼 때 딱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일단 거의 안나와요. 도치 구문이고 특히 이런 도치 구문을 화면 한번 봐주세요. 가정법 도치라고 합니다. 이게 골자 파지는 게 뭐냐면 가정법 도치를 보려면 틀어날 수 없이 가정법까지 공부를 해야 돼. 가정법도 거의 안나옵니다. 토익에서 선택하세요. 고독점 필요하신 분은 공부하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공부를 하실 분들은 기왕이면 도치 단원 참고해보시고 굳이 재수업 아니라도 되니까 꼭 확인해보시고 가정법 도치 가정법 세 개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생겼어. 이건 외우는 거야. 이 푸절에 과거 동사가 들어가니까 가정법 과거라 그러고 절대 가정법에서 이 푸절에서 워즈는 않습니다. 주어가 아이가 나오더라도 워즈가 아니고 워로 들어가야 돼. 이신아도 워. 규칙이고 그 다음에 주절은 우드쿠드 마이티 슈드 즉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고 동사원형이 들어가는 게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가정법 과거완료 이 푸절에 헤드피피 들어가겠죠. 주절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드 헤브피피 우드쿠드 마이티 슈드 헤브피피가 들어가요. 그리고 가정법 미래 예문으로는 얘기가 제일 잘 나옵니다. 문제로는 어차피 잘 안 나오죠. 예문으로 가정법 미래는 이 푸절에 슈드가 들어가는데 이 푸절에 들어가는 슈드는 쓸데없는 슈드야. 해석도 안 되십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뒤에는 조동사 원형 윌켄, 메이 뭐 이런 거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유일하게 가정법 중에서 명령문을 쓸 수 있는 거는 가정법 미래이기도 해요. 근데 가정법 도치는 어떤 거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가정법을 공부를 했으면 되게 쉬워져요. 가정법 도치는 이겁니다. 이 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푸를 생략하는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푸를 생략되니까 동사가 문장 앞으로 주어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문도 아닌데 추두를 시작하는 문장 이런 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푸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시면 되죠. 그 문제. 그래서 보세요. 이제 다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중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주절에 있는 동사인 이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드, 해부, 피피 우드, 해부, 피피였으면 우드, 해부, 피피였으면 가정법 뭐에서 왔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왔죠. 이 푸가 없어지면서 뭐가 앞으로 들어가더라? 헤드가 문장 앞으로 들어가더라. 자 그래서 128번 정답은 헤드가 정답되는 겁니다. 가정법도 그렇지만 가정법 도치도 해석으로 풀지는 않습니다. 동사만 딱 맞춰주시면 돼요. 자 참고하시고 129번 가겠습니다. A부터 D까지 4개 보시고 제일 먼저 보실 거 CD 커뮤니티, 주어 이즈, 이펠리티인 동사인데 또 뒤쪽에 캔비 던이란 동사 즉 주어는 하나긴 하지만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 계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아닌 A번하고 D번은 빼고 시작을 합니다. 왜? A번, 대명사 또는 형용사 그리고 D번, 대어, 부사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인 B번하고 C번 중에 하나겠죠. 왜? Determine 뒤쪽에 들어가니까 명사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해석상 정답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문장 들어갑니다. 시위원회가 Is evaluating plans 계획을 지금 평가 중입니다. For the new arena 어리나가 경기장이죠.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OO can be done To provide sufficient parking 충분한 주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지 무엇 그래서 정답은 What Whether는 뭐 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해석이 안 되죠. 사실 whether 뒤에는 완전한 문장도 들어가야 돼요. 불완전하죠?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자, 130번 가겠습니다. A부터 D까지 4개 보시고 이거는 조금 쉽게 나왔네. 지금 주어 동사 그리고 이거 오타네. 여러분들 수정하세요. 해지로 들어가야죠. First round 어쨌든 신경 쓰지 마시고 단수로 오타네요. 자, 여기 주어 또 동사 뭐 들어갈 자리 접속사 들어갈 자리 접속사 아닌 거 빼시고 자, compare to 뭐뭐와 비교해 봤을 때 전치사죠. 2로 끝났으니까 그리고 D번 not only 뒤에 보덜수도 없지만 not도 부사 only도 부사 not only 부사 자, 그래서 쏘데트하고 에즈슨에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맥 보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 첫 번째 라운드죠. 1차 면접이죠. 1차 면접이 행해집니다. 그러면 top 5 애플리칸츠 최고의 5명 그러니까 최종 후보자 5명이 연락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에즈슨에즈 1차 면접이 끝나자마자 합격자가 연락을 받을 겁니다. 정답은 C 쏘데트는 뭐 뭐 하기 위해서 뭐 뭐 할 수 있도록 라는 뜻이니까 해석이 안되죠. 자, 다음 이제 파스 6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로 가시고 첫 번째 어... 네 아티클 기사네요. 첫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거의 18달 후에 건설한 지 18달 후에 가장 큰 콘도 미념 빌딩 마이애에서 가장 마이애의 역사상 가장 큰 콘도가 이제 오픈될 준비가 거의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픈한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파라다이스 콘도스 이제 이게 콘도 이름이겠죠. 라이더 언더 비치 바로 바닷가에 있는 이게 200개의 유닛 우리가 단위인데 우리가 아파트나 콘도에서 단위니까 호죠. 101호, 102호, 그 호. 200개의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숙객들을 위해서. 자, 여기 문장 비어져 있죠. 뒷문장 보셔야 되겠네. 뒷문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콘도 미니엄이 이제 숙박시설이죠. 한마디로 숙박시설, 호텔 이런 것처럼 근데 뒤쪽에 이 얘기가 나와요. 첫 고객들은 체크인 할 수 있습니다. 몇 월 며칠에 As part of the chemical engineering convention 그래서 컨벤션 장소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냥 순수 숙박시설은 아니고 이런 행사 같은 것도 해준다는 말이 뒤에 들어갔으니까 중간에 들어가면 딱 좋을 거. B번 확인하겠습니다. It is also 또한 have six conference rooms. 여섯 개의 컨퍼런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숙박시설로 쓰이지만 컨퍼런스를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뭔지 아시겠죠. 정답 B번 자, 그리고 그 밑에 The project is among 16 new beachfront condominium. 그래서 이 콘도 프로젝트가 16개 짓는 것 중에 일부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들어갈 거 여기에 동사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동사인 B번하고 C번 빼시고 그 다음에 Being constructive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분사로 들어가든 투부정사로 들어가든 콘도미니엄을 수식하기 위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짓는 콘도입니까? 지어지는 콘도입니까? 콘도가 짓습니까? 콘도가 지어집니까? 콘도는 지어지는 거죠. 수동의 의미가 필요하죠. 능동은 안 되겠죠. 정답은 A번 Being constructive가 정답되겠습니다. 뒤에서 수직을 하는데 문맥상 수동의 의미가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According to David Young 이 사람에 따르면 이 사람이 디렉터라고 그럽니다. 무슨 기관 뭐 여행과 관련된 정부 기관의 디렉터인데 These new developments 이 새로운 개발 사항들은 Are a ____ 뭐 뭐 입니다. 라고 들어갔죠.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뒤쪽 굳이 안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뭐 짓는 이유가 필요해서 짓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그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인플루스 유입된다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갔고 작은 호텔 방보다는 좀 넓은 콘도미니연들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앞에는 적당한 게 necessity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은 필요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뒤에 이유가 나왔으니까. 자, 발기는 그거요. 그 뭐야? 흥정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듣고 예영이 얘기했고 자, 이게 접속 부사가 들어가죠. 근데 뒤쪽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nearly all the condominiums around the beach 바닷가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콘도는 completely booked year-around 1년 내내 보통 다 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as a resort 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호텔보다 콘도를 더 선호합니다. 결과적으로 1년 내내 예약이 들어차합니다. 네, 정답은 as a resort입니다. 자, A는 역접이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C번 In the first play 우선은 그리고 D번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That is namely 이런 거 부연 설명할 때 쓰는 접속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글로 갈게요. 135에서 138번까지 Information 제목 보니까 여기는 화면 제목 없고 책 보시면 돼요. In-house transfer 하우스 내에서의 transfer 사내 전근 그리고 Advancement 프로모션의 의미가 있죠. 승진 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Step members who have been employed here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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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타임 for a period at least one year 여기까지 적어도 1년 일한 직원들이 한마디로 적어도 우리 회사의 1년 동안 일한 직원들은 In-house transfer 그리고 Job promotion 승진이나 사내 전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Be eligible 투 부정사 자, 그 다음 136번 비어져 있죠. 그래서 뒤쪽의 내용도 한번 볼게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앞에 내용 이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앞에 내용 보셨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터뷰를 하게 될 겁니다. Along with the outside 누구누구와 함께 백사님 7번은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뷰도 받게 될 겁니다. 그 중간에 딱 들어가면 좋을 거 B번 딱 적당하다. 그죠? 보세요. 지원하기 원하는 직원들은 Should first 우선은 Speak with their immediate supervisor 일단 자기 직속 상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직속 상관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누구누구랑 인터뷰를 하게 될 겁니다. 보고가 먼저잖아. 알려야지 신청할 때 정답은 B 선택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누구랑 인터뷰 같이 볼까요? 당연히 누구랑 같이 인터뷰 볼까요? 외부에서 온 후보자도 있겠죠. 사내 전근이고 승진이지만 외부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캔디데이트 들어갑니다. 자, C번 벤더도 사람이긴 한데 벤더는 판매업자입니다. 문맥이 안 맞죠? 자, 벤더는 판매업자입니다. 스테인 멤버스 who have the required qualification to fill the position 충분한 자유를 갖추고 있는 직원들은 Will be given 자, be given 수동태 동사지만 뒤에 목적으로 명사 들어가죠. give가 사형식 동사니까 어쨌든 목적으로 자리니까 명사 preference 선호가 주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선호가 주어진다.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priority 네, 그래서 preference, priority 같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over other applicant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세번째 139에서 142번까지 정보 자, 첫번째 무슨 무슨 이 회사에서 It is our good to ship 그러니까 배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래요. 당신의 제품을 가장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네, 이렇게 하는게 목표고 If you have not yet received your item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이게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만약에 물건을 못 받았다면 자, 동사자리 비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세부 사항들을 유념하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의하십시오. 정답은 노트 우리가 노트가 뜻이 많죠. 유념하다는 뜻도 있지만 노트에 쓰죠. 필기하다. 그리고 노트가 언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노트가 언급하다. 여기서는 이제 유념하다는 뜻으로 정답 보시면 되고 나머지 오답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자, 두번째 shipping times 배송의 타이밍은 배송 시간은 very 아,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네 다를 수 있습니다. from 3 days to 4 weeks 짧게는 3일 그리고 길게는 4주까지 걸릴 수 있는데 depending on 뒤에 거에 따라서 배송 방법에 따라서 당신이 계산할 때 선택했던 배송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뒤쪽에 들어갈 문장을 결정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말을 들어보니까 A번이 적합하죠. 예상되는 expected도 똑같아요. 배송 날짜는 주어집니다. 당신이 주문을 할 당시에 주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배송 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당신이 주문을 할 때 그 시점에 그 예상되는 날짜가 주어집니다. 연결되죠. A번 정답. 자, 그리고 다음 although we strive to strive to strive to 애쓰다 노력하다 to offer the most accurate as may possible 가능한 가장 정확한 추정치를 여기서는 견적서가 아니고 도착 추정치 추정치를 제곡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문들은 take longer죠.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몸맥상 정답은 longer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42번 마지막 네 번째 파트 If your treatment is considered delayed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제품이 considerably delayed 상당히 지연된다면 please give us call 상태 배송 상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tenure 재임기간 근무기간 이런 뜻입니다. 컨설테이션 오피런스 다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지문으로 갈게요. 메모네요. 굉장히 짧은 메모고 첫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This summer 올해 여름에 이번 여름에 우리 경영진이 채용했습니다. 개인들 회사가 성장할 때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채용했죠. 그래서 뭡니까 talent들 재능을 가진 사람들 자, 이번 mandatory 의무적인 개인들 아니죠. 자, 이번 ample 풍부한 자, 이번 present 형용사로 쓰이면 현재의 의라는 뜻 그리고 출석한 참석한 명사로 쓰이면 선물 그리고 present 라고 읽으면 동사로 제시하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채용했다는 뜻입니다. I'm happy to bu정사네요. 뭐뭐하게 되어 기쁘다. I'm glad to bu정사 I'm pleased to bu정사 I'm excited to bu정사 I'm delighted to bu정사 이런 것들 다 뭐뭐하게 되어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자동으로 도병형사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두 명 뽑아낸 모양입니다. 두 명의 새로운 광고 담당 직원들을 소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뒤에는 회사의 이름이고 자, 그 다음 두 명이 이 두 사람이네. Harrison하고 Lester 이 두 사람이 have been 땡땡 뒤에 보세요. from over 400 400명이 넘는 지원자들로부터 뽑힌 사람들이죠. 정답은 selected connected 자, 그리고 146번 그 welcoming 환영회를 한다고 합니다. 환영회가 열릴 겁니다. 목요일날 In the third floor conference room 3층에 있는 컨퍼런스 룸에서 환영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뒤쪽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 딱 좋은 거 자, 정답은 C번 확인하겠습니다. It will give 여기서 it은 뭐예요? 환영행사가 당신들 모두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Get to know your new car 새로운 동료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행사합니다. 서로 알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정답은 C번 딱 맞아드린 마무리로 딱 좋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트 7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47번 148번까지 이제 단일 지문 첫 번째 이거는 form 양식인데 글 보셨죠? 행사 장소 대여 업체에서 만든 어떤 양식입니다. 신청 양식 그래서 이름 주소 같은 거 몇 명이 참석을 할 거냐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글이죠. 자, 147번 보세요. What will a Dale Mill Mountain View Employee do? 자, 이 회사 직원들이 해주는 것이 뭐가 있는가? 자, 이거 초반에 나옵니다. 여기 위 우리가 직원이죠. 회사 직원이죠. We'll call you within 24 hours 24시간 이내에 연락을 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획과 그 행사에 관한 계획과 그 다음에 가격을 알려주기 위해서 That will meet the requirement of your special occasion 당신의 특별 행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계획과 가격을 짜서 우리가 24시간 이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회사가 해주는 거죠. 자, 이게 패럭이 된 게 몇 번이다? 예, B번 Create a proposal 아까 플랜으로 나왔죠? 프로포즐로 나왔죠? Based on data indicator 여기서 말한 데이터는 밑에 있는 빈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채워서 넣어주면 우리가 24회생에 답변 플랜을 제시를 하겠다. 예, 정답은 B번 자, 그 다음에 148번 보세요. 148번 자, 이 업체에 대해서 암시된 것은 자, 단호 모르면 참 풀기가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Latching, Latching Facility 무슨 시설? 숙박 시설이라는 뜻이에요. Latching이 숙박이라는 뜻입니다. 이 회사가 행사 장소 대여해주는 이 업체가 숙박 시설도 가지고 있다는 근거는 표해보시면 여기 나오죠. Accordation for guests 자, Accordation의 뜻이 두 가지입니다. 수용 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이것도 숙박이라는 뜻이 있어요. 숙박 guest를 숙박할 거냐? Yes, No, 대답하는 거 이거 보시고 Latching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로 갑니다. 149번부터 150까지 텍스트 메시지 체인입니다. 문자 메시지 아, 신제품이 나오는데 신제품 포장 디자인 어쩌고 저쩌고 논의하는 내용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49번 What does Mr. Martin most likely mean when he writes The hotel has a business center 호텔이 비즈니스 센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게 11, 18분에 나오죠? 여기네, 여기 자,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이거 직접 받아보고 싶은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아, 마침 호텔에 비즈니스 센터가 있으니까 팩스로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의도가 이 말을 하는 의도 지금 당장 보내 내가 지금 보고 싶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정답 네, D번입니다. D번, C번이죠? 지금 당장 보고 싶다. He would like to immediately receive a document 그 서류를 바로 지금 받아보고 싶다가 정답되겠습니다. 자, 150번 What will Mr. Martin most likely do next? 그래서 여기까지 문맥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풀립니다. 다음으로 뭘 하고 싶어하는가 지금 당장 보내라고 했죠? 팩스로 보내줄 수도 있느냐? 어, 그럼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한 다음에 제일 끝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제일 끝에 뭐라고 그러면 고맙다, 마틴이 그럼 내가 이제 그것들 가지러 갈게 그것들 가지고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비즈니스 센터로 가야지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로 간다가 정답됩니다. 그래서 B번 Stop by로 나왔네요. 들르다 비즈니스 센터에 들릴 것이다. B번 네, 전체 내용만 확인하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151에서 152까지 갑니다. 아, 티클 기사 자, 아, 네 요거부터 설명드려야겠다. 이거 이 단어를 몰랐으면 참 착하시한 게 인도스트로 파워 어? 이게 산업하고 공장이 뭔 상관일까라고 하는데 파크가 우리가 사람들이 놀고 쉬는 그런 공원 말고도 단지 있죠. 컴플렉스 단지 그래서 인도스트로 파크는 공업단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어떤 거냐면 공업단지 건립 계획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 건설업체 입찰도 받겠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도스트로 파크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공업단지입니다. 공원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What is suggest? 자, 뭐 출원 문제죠. 무엇이 암시되었는가? Northern part of the Richmond 이거 두 군데 조합해서 푸는 문제인데 일단 이 인도스트로 파크가 건립되는 부분이 이 지의 북쪽 부분이라는 걸 먼저 확인시켜 드렸고 자, 정답을 확인하고 나머지 반쪽 힌트 찾아드릴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암시된 거 북쪽 도시 북부에 대해서 암시된 거 이거 오히려 파트 1 사진 묘사 문제 잘 나오죠. 잔디 깎는 기계 잔디 깎는 기계가 그 북부에서 생산된 적이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생산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디가 힌트냐 북부는 아까 확인시켜 드렸고 그 내용은 두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예전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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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쭉 나오죠. 그 중에 뭐 있어요? former 예전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죠. 야고프 론 몰 팩토리 론 몰 팩토리인가 당연히 잔디 깎는 기계 반대는 공장이겠죠. 있었네 예전에 두 군데 조합해서 푸는 문제 정답은 B번입니다. 자, 152번 What feature of the industrial park is not mentioned? 언급 안 되는 특징 산업단지, 공업단지에 대해서 언급 안 된 거 자, D번 Increase job opportunity 넘겨지 보시면 안 됩니다. 공업단지가 생기면 구직 기계가 늘어나겠지만 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A번, B번, C번은 어디 있느냐 자, A번 보세요. Accessibility to restaurant 식당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주변에 식당이 생긴다. 자, 이건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나옵니다. 세 번째 문단에 dining establishment 자, 설립이라는 뜻도 있지만 establishment가 업체라는 뜻이 있죠. 밥을 먹을 수 있는 업체 식당이라는 뜻이죠. 식당 네, 분명히 나왔죠. 자, B번 Eco-friendly design 이건 바로 위에 있는 문단에 보시면 위에 문단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이었는데 커팅 엣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최첨단이고 이건 상관없고 Eco-friendly 나왔네. Eco-friendly practice 연습 안입니다. 친환경적인 관행, 실행, 행동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C번 Proximity Proximity가 뭐다? Closeness 인접성 근접성 가까이에 있는 거 To major roadway 주요 도로에 가까이 있다. 이건 다시 세 번째 문단이죠. 주요 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여기 Near a major roadway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없는 거 구직 기회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그 다음 153에서 154 편지입니다. 안과에서 고객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불 정책이 우리 변경됩니다. 이제는 14일 이내였나? 어,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주례 모든 지불은 14일 이내에 지불돼야 됩니다. 이거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153번 보세요. Why must the letter send to me? 이거 주제 묻는 거네. 그래서 A번 To announce change in policy 정책이 바뀌는 거 어디 나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자, 여기서 Beginning August 1st 8월 1일부로 모든 지불은 서비스 탈 당시에 지불 안 된 것들은 14일 이내에는 다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정책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거 보시고 푸시고 154 What is indicated about Roosevelt Eye Cleaning? 이 안과에 대해서 암시된 거 자, 정답이 C번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It's strive to 아까 strive 보셨죠? S다 노력하다 offer services at the same rate 같은 요금에 그러니까 요금 인상하는 일 없이 같은 요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줍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올해 우리의 요금 올리는 일 없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55번부터 157번까지 또 기사 제법 길어진다. 이제 문장 삽입 문제도 출제가 되네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학생 기숙사가 건립된다. 대학교 기숙사 건립되는 내용이었고 신축하는 내용이었고 155번 who is miss 어... 발음이 참 영어 이름이 아니어서 무슨 가드 뭐 보호가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건 이렇게 언급됩니다. 보호가드라는 사람은 대학교 총장입니다. 근데 대학교 총장이 그대로 안 나오죠. 그럼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일단 대학교 총장인가 대학교만 보고 선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누굽니까? 운영하다죠. 어드미니스트레이트라는 동사가. 그래서 OR 붙여서 운영 책임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장이니까 대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A번 정답. B번은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C번은 정부 관리 공무원 그리고 C번은 프로피티 원인이니까 건물주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A번. 자 그리고 두 번째 156번. What business does the fieldman group hope to attract? 필드만 그룹이 같이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작업을 하는 그 회사입니다. 어떤 그 업체를 마블홀 새롭게 짓는 기숙사죠. 기숙사에 어떤 업체를 끌어들고 싶어하는가 이건 제일 끝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필드만 그룹스 헤드 파트너 이 사람이 말하길 Grocery Store Chain 나왔죠. 슈퍼마켓. 슈퍼마켓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의 작은 가게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했죠. 정답은 C번. 슈퍼마켓. 정답. 자 그 다음에 157번 문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힌트예요. 각각은 가지게 될 겁니다. 어떤 소매 공간을 1층에 가지게 될 거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 4, 5층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런 거 쭉 들어가죠. 각각. 각각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걸 지칭하는 말이 앞에 문장에 나왔었어야 되겠죠. 몇 번 문장에 들어가면 몇 번 빈칸에 들어가면 이게 만족이 됩니까? 2번에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서 이른 그 새 건물입니다. Will concept of 구성될 겁니다. 6개의 풀 서비스 빌딩들로 그렇죠? 6개의 빌딩으로 구성되고 그 빌딩 각각은 6개의 빌딩으로 구성되고 그 빌딩 각각은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3, 4, 5층에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가리키는 말 일취 같은 거 지시대명사 지시흉용사 같은 거 들어가면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8번부터 160번 갑니다. Information 시설관리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하우스키핑 서비스라고 보통 더 우리말로 옮기는 것보다 하우스키핑 서비스라고 많이 얘기해요. 청소 같은 거 해주고 관리 같은 거 해주는 그런 서비스 호텔 얘기인데 여기도 호텔이죠. 자,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For whom is the information most likely intended? 이 정보는 누구를 위해서 의도된 것인가? 호텔의 청소 서비스 같은 거 설명하니까 혹시 고객이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힌트는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포인트 있죠. 여기 보시면 나와요. 자, 볼게요. 자, 게스트 룸 일정 잡는 게 설명되어 있는데 7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데 뭐에 어떤 책자냐면 스텝 트레이닝 매뉴얼 그렇죠? 이 직원 교육용 매뉴얼 어, 그럼 이 매뉴얼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B번 호텔 인플로우시가 정답입니다. A번 투숙객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59번 Accounting to the Information How can a reader learn?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한 스키핑 스케줄 오브 게스트룸 어, 이건 직접적으로 나오죠? 똑같은 포인트였나? 어, 이거 똑같은 포인트야. 게스트룸이 청소가 되는데 우리 게스트들의 아큐린 스케줄에 따라서 그리고 스케줄링 포 게스트룸 나왔죠? 이거는 설명됩니다. 아큐퍼린 스케줄에 따라서 그리고 스케줄링 포 게스트룸 나왔죠? 이거는 설명됩니다. 매뉴얼 페이지에 설명되죠. 매뉴얼을 보라는 뜻이죠. 똑같은 데서 힌트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매뉴얼을 보십시오가 어디 나오냐면 3번 By reviewing a step training manual 똑같은 데서 제일 좋게 나왔죠. 자, 그리고 160번 How often 빈도 못 씁니다. 얼마나 자주 자, 사무실 그죠? 행정 사무실 층들은 얼마나 자주 청소가 됩니까? 며칠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 청소가 됩니까? 이것도 대놓고 나왔죠.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포인트 보시면 나오죠. 나오죠? 청소됩니다. 매주 토요일 청소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거죠. weekly였나요? 네, C번 weekly 정답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60번 대로 접어듭니다. 자, 161번부터 164번까지 채팅이네요. 온라인 채팅 총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직원들인데 논의하는 게 뭐냐면 조리기구 만들죠. 이 회사가. 조리기구 네, 쿡웨어 그래서 쿡웨어 컨벤션에 참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참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죠. 테이블 우리가 깔아야 되고 테이블 위에다가 우리가 테이블 뽀 테이블 클로스를 해야 되는데 테이블 뽀를 주문을 합시다. 좀 긴 걸로 큰 걸로 주문을 합시다. 그리고 표지판 어떻게 준비되어 가느냐 내가 표지판 한 번 확인해 보고 싶다.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다 알려주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컨벤션 참가 준비를 논의하는 내용들이 네 명에서 오가게 됩니다. 첫 번째 161번 이 글을 쓴 사람들 이 네 명이 아마도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가 벌써 보여드려버렸네 쿡웨어와 관련된 컨벤션에 참석을 보니까 이 회사에서 쿡웨어를 만드는 회사겠죠. 그게 키친 어플라이언스 컴퍼니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A번 나머지는 부엉용품하고 관련이 없는 것들이죠. 162 What does Ms. Graham indicate she will do 그램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할 거라고 암시를 하는가 내가 할 거라고 하는 거는 11시 42분으로 가보세요. 그림이 하는 말 여기서 나오는 게 아 예 그 보시다 내가 테이블 클로스 테이블 클로스 그리고 색깔 이런 게 다 매치가 되는 거 맞지? 라고 한 다음에 싸인 표지판 어디 있어? 내가 보고 싶어 표지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표지판 확인하러 가겠죠. 그래서 그게 몇 번입니까? A번에 나와 있죠 Check some signs 표지판 확인하는 거 Before renting an item 테이블포 같은 거 빌리기 전에 주문하기 전에 표지판하고 색깔이 매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A번 정답입니다 163번 11시 45분에 45분을 일단 찾아가 볼까요 45분 제 끝인가? 제 끝은 아니구나 여기 45분 여기에 심슨이 이걸 이걸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가 I'm handling that 나와있나? 여기 있구나 I'm handling that 이라고 얘기하는 거 뭡니까? 그 전에 봐야 되겠죠 조명은 어떤데? 조명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 내가 조명 담당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D번 He is still taking care of the matter 그가 그것을 담당을 처리를 해준다는 거 D번 정답입니다 앞뒤 문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64번 이런 거 쏟아 넘어갈 사람도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름하고 또 다르죠 영어가 좀 헷갈린 First name이 있고 Last name이 있고 따로 분리해서 우리는 성하고 이름 붙여서 많이 쓰죠 이런 문제로 나올 때는 근데 영화에서는 보통 성을 많이 쓰고 가끔 다 First name이 언급되기 때문에 좀 헷갈리신 분도 있을 건데 어쨌든 164번 문제 Who is asked? Is asked? 그러니까 요청 받는 겁니다 누가 요청 받았습니까? Provide some information by Monday 월요일까지 이게 중요한 일이죠 월요일까지 정보를 제출을 하도록 요청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월요일까지는 제일 끝에 여기 나옵니다 By Monday 그죠? 자 여기서 볼게요 Alright I guess that's all 이게 다인 것 같아 Kathy라고 불렀어 근데 First name이죠 근데 보기 보세요 Kathy가 없고 다 성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Kathy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어떻게 찾느냐 Kathy 여기 있네 성은 여기 있네 Graham 그래서 Graham이 Kathy였습니다 정답은 Miss Graham 별건 아닌데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요런 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165에서 167까지 갈게요 식당 편지라고는 하지만 광고 목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약간 전단지 비슷하게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식당이고 카사 코미디라는 식당이고 자 첫 번째 164번 What is the purpose of letter? 편지의 목적 그래서 첫 번째 그 목적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도시원선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 동안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을 우리 식당에 와서 밥 먹어보라고 초청하고 싶습니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식당 광고죠 그래서 A번 To attract a new customer 신규 고객을 끌어들려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166번 출원 문제 What is implied about Miss Nash? Miss Nash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이 도시에 처음 이제 온 사람이죠 어 그게 정답이네 A번 She recently moved to a new resident 새로운 집으로 이사 들어왔습니다 아까 똑같은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적응하시는 동안 우리 식당 와서 식사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힌트가 되겠죠 똑같은 데서 힌트가 나왔다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167 According to the letter 편지에 따르면 What will happen on February 1st 2월 1일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 글 보셨죠 2월 1일은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죠 근데 2월 1일 하고 붙어 있는 1월 30일이 언급이 된다 그래서 볼게요 자 50% 깎아준다라고 합니다 50% 깎아주는 거 근데 이 50% 깎아주는 이 혜택은 이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1월 31일까지 할인이 되고 그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는 할인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D번 안 어렵죠 A discount offer will expire 네 할인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십니다 그 전날까지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 168에서 171 자 이거 가구 엑스포 발표 일정이 표로 쭉 나와 있습니다 가구 엑스포 발표 일정이 쭉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168번 What is suggested in the notice 자 이거 하나하나 좀 대조를 하셔야 되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유형이겠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D번 보세요 Two of the presentations 일단 이걸 해놓고 발표 중에 총 5개 발표가 있죠 5개 맞나요? 5개 발표 중에서 2개는 Will take place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확인 한번 해봅시다 쭉 보니까 시간 보시면 되겠죠 11시에는 두 건이 있네 두 건 네 그래서 두 개 네 저거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시간이 다 다르죠 그죠 네 정답 D 자 169번 Which company sells sofa cover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치사한 문제이기도 하고 단순한 문제이기도 하고 약간 치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회사가 소파 커버를 파는가 이게 이름을 보세요 Of course story 자 이거 토익 단어예요 토익 단어 덮개라는 뜻이요 덮개 소파 커버 커버하고 Of course story 같은 단어죠 업체 명만 봐도 얘가 커버를 만드는 회사야 그래서 D번 정답 혹은 표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표에서 자 업체 이름에 Of course story 들어가죠 그리고 다루는 제품이 Fabric covering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으로 만든 덮개들 대놓고 나왔죠 이 부분 보고 푸는 게 가장 정확하죠 자 그리고 170번 Where will free samples be available 무료 샘플이 가능한 장소가 어디인가 스테이션 번호가 나와 있네요 무료 샘플 얘기는 여기 나옵니다 집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컬러 샘플 카드 샘플 카드 가지고 가십시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장소가 스테이션 20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171번 According to the notice Why would someone need to buy a special pass 스페셜 패스를 사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스페셜 패스 얘기가 마지막 문단에 나오죠 여기 분리되어 있는 따로 당신이 표를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요기 문장을 보시면 아까 어디였죠 내가 놓쳤네 아 요기요 패스 패스 이제 요 문장을 볼게요 그래서 If you want to admission to the West Annex West Annex로 들어가고 싶으면 표가 따로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찾을 거는 뭐냐면 West Annex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답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C번 To get some information on carpentry Carpentry라고 하면 우리 목공회를 뜻하죠 목공회가 표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목공회 그렇죠 카펜트리 언급되죠 어디입니까 West Annex 여기 들어가려면 여기도 있지만 요거는 보기에는 없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찾아내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번 정답 자 172번에서 175번 열 번째 단일 지문입니다 이메일이네요 직원 워크샵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자 문장 3인 문제가 또 나오네요 172번부터 볼까요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email 이메일의 주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 첫 번째 파트를 보니까 뭐 굳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쯤이면 스탠드 멤버스 오브 무슨 무슨 직원들이 이틀짜리 워크샵을 매 여름마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합니다 이런 게 다르겠죠 정답은 그래서 B번 To provide details about a yearly event 매년 하는 행사 그렇죠 It's a summer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B 자 그리고 113번 How are staff members asked to get ready for the event 어떻게 직원들이 본태 준비하라고 요청을 하는가 자 그래서 B번 A번 By suggesting discussion topic 자 토론 토픽을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이건 두 번째 문단에 나왔죠 두 번째 문단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데 To compile a list of discussion topic 그래서 토론 토픽을 이렇게 취합을 해 줌으로써 그래서 좋은 주제 있으면 알려달라 이거죠 정답 A 자 174 밴 혼이 무엇을 언급하는가 transportation arrangement 그러니까 교통 어떤 수단에 대해서 교통수단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을 하는가 자 정답인 D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 코스트 여기서 말하는 코스트는 교통비를 이야기해야겠죠 교통비가 이 회사에 의해서 지불이 될 겁니다 회사가 모든 비용을 대겠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제일 끝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 제일 끝에 보시면 travel reimbursement 나왔죠 그래서 travel reimbursement form 그래서 여행 그러니까 교통에 드는 비용을 상환 받기 위한 양식을 제출을 하십시오 월말까지는 제출을 하십시오 제출하는 거 보니까 돌려주려고 제출하겠죠 reimbursement 상환 네 그거 보시고 D 자 그리고 175번 문장 볼게요 자 이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곳 there is even a ferry 심지어 패리도 있대 심지어 교통수단으로 패리도 있습니다 당신이 호수에서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 몇 마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심지어 패리도 있다라고 하니까 앞에는 다른 교통수단들이 언급이 됐었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패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게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들어가면 딱 좋습니까 네 3번에 들어가야지 3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 그 앞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야기를 했거든 네 버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패리도 있습니다 괜찮죠 3번 정답 자 이중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6번부터 180번까지 첫 번째 글은 메모입니다 이 메모는 새 자료 정리 프로그램을 우리 회사가 구입을 했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에서 이거 뭐 커피 같은 거 쏟는 바람에 내 컴퓨터를 못 쓰고 지금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데이터를 찾는지 모르겠다 좀 도와줘 도와달라 라고 문의를 하는 이메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16번 What is the purpose of the 메모 메모 복지원 아까 제가 요약을 해드렸네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입을 한 거죠 A번이고 172번 자 센스티브하고 동의 센스티브가 어디 있죠 어 이제 띄워드리고 여기 자 볼게요 Retrieving 회수하는 거죠 자료를 찾아내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 데이터를 찾아내는 건데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은행 데이터를 찾아내는 건데 센스티브 라고 했죠 말 그대로 민감한 자료죠 왜 개인정보니까 민감하죠 그래서 민감한 하고 제일 비슷한 거 센스티브가 100% 일치하는 거 없지만 우리가 민감한 개인 자료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밀 개인 자료 네 정답은 C번 Confidential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8번 What caused the problem Mr. Close is having?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무엇이 발생시켰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이 사람이 쓴 걸 보세요 아까 제가 말로 요약을 해드렸지만 커피였죠 분명히 뭐 커피 쏟았다고 했는데 네 봅시다 Embarrassing it 그래서 좀 약간 당황스럽게도 I spill 커피 맞네 랩탑에다 커피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 되죠 더이상 안 켜진데 한마디로 고장 낸 거죠 그래서 정답은 D번 She accidentally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Damaged her laptop 그녀의 랩탑에 손상을 가했습니다 작동이 안 되니까 정답 D번 그 다음에 179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에 따르면 두 번째 의미에 따르면 What is implied about fine tracker 이게 그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자 D번 이건 정말 잘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 추론 문제입니다 거의 추론 문제 It seems to file 파일을 저장을 하죠 온라인으로 오토매트리 자동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두 번째 글에 가시면 두 번째 글에 가시면 내가 쏟아가지고 이제 안 켜진다 그리고 내가 마침 파일 트래커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파일이 틀림없이 서버에 저장돼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저장한 적은 없지만 저장돼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니까 그런 거죠 여기에 숨어 있는 거 아시겠죠 정답은 D번 It saves the file online 오토매틱히 자동으로 저장을 해준다는 게 정답 됩니다 자 그리고 180번 산수도 아니다 한번 봅시다 언제 설치했느냐 여기 나왔죠 설치했다는 게 이용 가능해진 그날 다음 날에 설치했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글로 가셔서 첫 번째 글로 가셔서 찾아내시면 돼요 2월 1일 날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2월 1일 다음 날 2월 2일 그래서 정답은 B번 February 2nd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중 지문으로 갈게요 181에서 185 첫 번째 글로 기사 미술 대회를 하죠 미술 대회를 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장학금을 줍니다 미대 장학금 자 두 번째 이밀 수상자에게 당신이 수상자입니다 라고 알리는 글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실까요 자 181 How does this year's contest differ from previous one 작년하고 올해 대회가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 C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It allows multiple forms of art 여러 형태의 예술 작품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글을 보시면 첫 번째 글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일단 먼저 아이고 넘어가버렸네 네 첫 번째 글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예전에는 페인팅하고 드로잉 그러니까 회화 위주 그러니까 그림들만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스컬츄 조각이나 콜라지 같은 것들 다른 형태의 예술품도 받는다라고 나왔죠 여러 형태를 받는다라는 거 거기 보시고 C번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182번 드로매틱클리 하고 동의하 찾는 거 그래서 작품들이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뭡니까 상당히 다릅니다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의미를 가진 게 A번 Substantially 상당히 Considerably도 있죠 Significantly도 있죠 다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자 B번 C번 D번 다 아시죠 네 정답 A번 자 페인팅 3번 기사에 따르면 첫 번째 글에 따르면 What can readers do on the website 웹사이트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자 네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웹사이트 할 수 있는 거 나오죠 If you would like to read more about the panel members 여기서 패널은 이제 심사위원 패널을 이야기하죠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웹사이트 가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D Learn about judges 로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 여기는 패널로 나왔고 자 네 번째 104번 What is implied about Ms. Cecil 자 Cecil이 수상자죠 두 번째 글을 그 수신하는 사람 상을 받은 사람 1등 자 She was interviewed in October 자 두 군데 조합해서 푸셔야 됩니다 일단 Cecil부터 확인할게요 어 이 사람 수상자 틀림없어 자 그리고 이 사람이 10월달에 인터뷰를 했다는 근거가 위에 첫 번째 글로 가시면 네 여기 나옵니다 파일리스트 각각은 10월달 중반에 인터뷰를 할게 될 겁니다 나와있죠 이 부분 두 군데 조합해서 수상장과 확인하시고 파일리스트에 속한다는 거 찾아서 조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85번 이메일에서 What is Ms. Cecil asked to do Cecil이 무엇을 하도록 요청받는가 자 이건 두 번째 글에 두 번째 글에 조금 후반부까지 가시면 아 여기 있다 Please inform us If you have any conflict on your calendar 여기서 캘린드는 달력 일정이겠죠 1월달 일정에 어떤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당신이 그때 시간이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시간이 되느냐를 묻는 거를 availability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시간 가능 여부 그죠 그거를 보고를 해달라는 거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알려달라는 거 좀 더 비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중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186번부터 190번까지 첫 번째 이메일 회사에서 바베큐 행사 한다는 걸 공지를 하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노티스 그 바베큐 행사의 세부 사항들 그래서 뭐 보면은 셔틀 서비스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든 25개가 이런 것들 네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노트 자 이 노트는 동료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동료에게 같이 우리 바베큐 파티 같이 우리 가족이 하는데 같이 와서 조인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 그 내용이었죠 자 문제 첫 번째 문제 186번 What are these 스텝 멤버's preparing to do 자 이 직원들이 무엇을 하도록 준비를 하는가 그래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베큐 파티 하는 거니까 게더링으로 바꿔서 나왔네요 A Attend an annual company gathering 그래서 매년 하는 행사라는 말일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해의 바베큐 파티 올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작년도 했고 내년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annual 행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87번 What is implied about event 이 행사에 대해서 바베큐 파티에 대해서 암시된 것은 C Attendant should dress appropriately 적절하게 즉 이 상황에 맞게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 그래 보시면 제일 끝에 나왔나 어 여기 있네 Be sure to wear appropriately 적절하게 입으십시오 야배 활동에 알맞게끔 네 그리고 188번 What is indicated about Betty 자 배티는 세 번째 글의 수신자 즉 초대를 받는 이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A번 She is new to the area 이 지역에 온 지 얼마 안 된다 세 번째 글에 가보시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글에서 잠깐만 네 다섯 번째 줄이니까 네 뉴욕시티 얘기 나오는 그 부분이었구나 네 여기 연결되는 부분 자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당신이 might not be very familiar with outdoor bargain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 막 뉴욕에서 이사 들어왔기 때문에 온 지 얼마 안 된다는 근거가 여기 있었죠 그죠 지난달에 왔습니다 자 신입이죠 A번 정답 자 그리고 189번 What is not offer 제공되지 않는 거 이것도 세 번째 글에 보시면 내가 초대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키친 유텐슬 그래서 뭡니까 부엌에 쓸 수 있는 어떤 도구들 뭐 숟가락 젓가락 포크 이런 것들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했죠 그게 바꿔서 나온 게 키친 웨 C번 정답 이거는 회사에서 제공을 안 하니까 챙겨서 오라고 하겠죠 자 190번 베티가 무엇을 하도록 요청받는가 제일 끝에 나옵니다 이거는 베티가 무엇을 하도록 요청받는가 Let me certainly know 킬링이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As soon as possible If you plan to attend 참석할지 말지는 킬링한 사람한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 Contact an event planner 자 이 사람이 행사 기획자라는 건 첫 번째 글에 보시면 또 나오죠 그렇게 조합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3중 지문 191번부터 195번까지 자 첫 번째 무슨 바코드도 나와 있고 수화물표입니다 그래서 이 화물에 관한 거 그래서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나와 있고 분실될 경우에는 하루에 얼마씩 우리가 보상하겠다 이런 정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글은 이메일인데 분실된 가방 찾았다라고 알리는 이메일이죠 세 번째는 답장으로 그거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91번 보겠습니다 이 러그지 태그 첫 번째 글에 보시면 소화물표에 보시면 How are passengers instructed to contact Deluxe Air 어떻게 이 항공사에 연락을 하라고 나와 있는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달랑 한번 보실까요 밑에서 두 번째 달랑 여기 보시면 나오죠 웹사이트 통해서 연락을 하래요 정답은 D By visiting the company 웹사이트 쉽죠 자 두 번째 192번 트렌이 왜 미스 메이슨에게 쓰는가 이거 두 번째 글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글은 당신 가방 찾았음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보기에 없죠 그래서 결국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보내야 되니까 보내야 되니까 보내야 되니까 두 번째 문단인데 여기 여기 그렇죠 나오죠 Please contact us to indicate where you would like to have your luggage delivered 당신의 가방이 어디로 배송되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디로 보내줄지 주소 알려달라는 거죠 정답은 C번 Ask for her mailing address 우편 주소 묻는 겁니다 C번 자 그리고 193번 What is suggested about miss 메이슨 이 고객에 대해서 암시된 것은 A번 She is missing more than one piece of luggage 자 이게 기출 변형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지 실제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좀 복잡하기보다는 귀찮게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연습이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자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두 개 이상 잃어버렸다는 근거가 뭐냐면 이게 벌금에 관한 건데 아 벌금이 아니고 보상금에 관한 건데 이게 두 번째 글에 보시면 여기죠 그죠 보상금으로 얼마 받냐면 2,850달러를 받습니다 조금 귀찮지만 산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태그에 보시면 하루에 75달러씩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방 하나당 75달러 그런데 이 사람이 며칠 동안 가방 없이 지냈냐면 19일 동안 없었어요 가방이 19일 동안 그러니까 20일이라고 칩시다 20일 20일이라고 치고 하루에 75달러씩 하니까 만약에 가방이 하나였다면 대충 얼마입니까 1,500달러가 나와야 되는데 훨씬 넘어가 3,000달러 가까이 들어가죠 가방이 두 개 이상이었겠죠 그래서 좀 약간 특이한 문제지만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정답입니다 194번 보세요 What does Ms. Mason indicate that she has done? 그저가 무엇을 했다고 이 고객이 언급을 하는가? 그래서 C번 But substitute item Substitute item이 어떤 거? 대체 물품을 구입했다 그래서 잊어버린 거 물건들에 해당하는 대체품을 샀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글에 나오죠 세 번째 글에 보시면 내가 희망을 거의 버렸었습니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못 찾을 줄 알고 그래서 여기 벌써 나오죠 Have already replaced most of the item Devil lost 분신할 물건의 대부분은 제가 벌써 바꿔버렸습니다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195번 What is implied about Deluxe Air? 이 항공사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A번 Bettsville is not one of its flight destination Bettsville이라는 곳이 이 항공사가 취향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어디가 힌트가 되냐면 여기 Bettsville에 있는 내 고향으로 내 집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고객의 잘못이 아니고 항공사의 잘못이니까 공짜로 보내줘야 되죠 그런데 공짜가 아니고 유료다는 걸 보니까 첫 번째 글로 갑니다 두 번째 글로 갑니다 두 번째 글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문단이구나 우리 항공사가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제한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사가 취향하는 도시까지는 우리가 공짜로 물건을 보내주지만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가방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싶으면 추가적인 배송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배치빌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거기 추가 비용을 내가 집으로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취향지가 아닌 거죠 이 두 군데를 조합해서 푸는 문제 그래서 A번 정답 마지막 3중 지문 갈게요 196번부터 200번까지 첫 번째 메모랜덤 즉 메모 공석이 있음을 직원들한테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구직자를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당신들 아는 사람 중에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 중에 일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 좀 해줘 두 번째는 구인광고죠 청소년회관에서 일할 구인광고 사람 뽑는 구인광고 4개 직종이 나와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메일 추천사입니다 자기 동료를 추천하는 그런 이메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96번 동의어 찾는 문제 프레미시즈하고 동의어 이 단어는 단수가 없어요 무조건 복수로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뜻이 뭡니까 부동산, 부지, 땅, 건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 사이트밖에 없는 장소 우리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건물에 오프닝이 있습니다 공석이 있습니다 정답은 A번 자 두 번째 157번 Who most likely is Miss Baldwin? 자 볼드민은 첫 번째 글을 보낸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있죠 볼드윈 이 사람은 아마 누구일 것 같은가 인사부장이겠죠 왜? 직접적으로 내가 인사부장입니다 이런 건 없지만 공석이 있음을 직원들한테 알리고 누구 일할 만한 사람 추천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을 보기에서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A부터 D까지 보니까 그런 걸 담당할 거는 인사부장밖에 없죠 정답은 C번입니다 자 198번 틀린 거 찾는 거 What is not required? 요구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The security card job 그러니까 표를 한번 보세요 표 보시고 네 security card에 관한 필요한 요구상들이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되지 않는 거 D번 Excellent Community Skill 나와있죠 요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상해 근데 사람도 좀 착각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평균 이상의 의사소통 기술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왜? required가 아니고 preferred니까 required은 요구상이니까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prefer는 뭐예요? 선호해 주는 거니까 얘는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우대상입니다 우리말로 있으면 좋고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없어도 지장은 없는 거 있으면 유리하지만 그래서 required가 아니고 preferred 거를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D번이 정답된 거 요구된 적은 없죠 자 그리고 네 번째 199번 What work is Miss Abbott most suitable for? 어떤 직업에 가장 적합할 것 같은가 요건 세 번째 Abbott은 추천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 관한 얘기가 세 번째 글에 보시면 우리가 심리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certified counselor입니다 라고 하죠 certified 인증받은 즉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counselor 자격이 있죠 자격증이 있죠 그럼 이 직종 직책 중에서 counseling 역할을 하는 게 요거밖에 없죠 Behavioral Therapist 뭐라 나와요 counseling service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D번 두 군데 조합해서 푸는 거 자 다음에 마지막 2번 틀린 거 찾는 거 What is not indicated of a Mr. Young 자 Mr. Young에 대해서 암시되지 않은 거 Mr. Young은 세 번째 글을 쓴 사람 즉 자기 친구를 추천해주는 이 사람입니다 틀린 거 자 2번 He worked with Miss Abbott in Baltimore 볼티모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다 뭐 당연히 틀렸으니까 뭐 아니고 정답인데 나머지는 왜 맞는지 봅시다 A번 He has contacted Miss Abbott about the job 이 직책에 대해서 연락을 해봤겠죠 친구한테 물어보고 추천을 하지 안 물어보고 추천할 일은 없죠 근데 확실하게 힌트를 찾자면 세 번째 글로 가시면 돼요 세 번째 글에 가시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나옵니다 So I called her 그녀한테 전화해봤어 이 직책 알려주려고 나왔죠 B번 He is a co-worker Miss Baldwin 볼드윈의 직장 동료겠죠 인사부장 왜? 인사부장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니까 직장 동료지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마지막 D번입니다 He attended same school as Miss Abbott 추천되는 자기 친구인 Abbott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까 심리학 전공했다 보여드렸죠 이미 우리 둘 다 심리학 전공했습니다 같은 대학교 수업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죠 네 이거 보시고 D번도 맞는 거에요 유일하게 언급이 없는 C번 볼티모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C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번 달 모의고사 해설강의였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 조금 더 혹시 해설강의 듣고도 모르는 거 있다 그러면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보실 때 긴장하지 마시고 잘 보시고 다음 달에도 모의고사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